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늘의 태양이 두 개 떠오르는 그런 사건에 관계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하늘의 태양이 두 개 떠오르듯이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아주 대단한 그리고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 루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에서 나라를 건국한 분들은 대부분 다 아래에서 나왔거든요. 조류 아니면 양서류, 파충류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생 저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것은 사실일 거냐, 안 그러면 허구일 거냐, 안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한 거냐.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런 판단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학적 판단,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은 합리와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요. 사실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왜 알에서 나왔느냐? 우리는 일반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그들과 단절된 어떠한 새로운 종이다.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신인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백제시조, 비료 온조 빼놓고는 전부 다 알 출신입니다. 뭐 기말지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기말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주몽, 주몽도 알이고, 김수로왕도 알이고, 박혁거세도 알이고, 뭐 다 알이에요. 그리고 비료와 온조도 사실은 아버지가 알이니까 어떻게 보면 알 밑에서 나온,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태어난 신성함. 그다음에 알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서 열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미안 같은 데서도, 헤르만에스의 데미안 같은 데서도 알을 깨트려서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상징들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써왔던 상징들이고 사실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알 속에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거였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라가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구려나, 고구려, 백제가 고구려보다 빠를 수는 없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주몽 아들이 내려와서 거기에는 엄청난 여성이 있잖아요. 한국사에서 최고의 여성이라고 할 만한 소선호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대단한 역을 하면 소선호, 소선호가 고구려도 세운 거고 고구려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합니다. 주몽보다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는 역할을 소선호가 한 거고 그리고 백제도 결국은 소선호의 판단에 의해서 비루와 온조가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요즘으로 붙이면 엄청난 여성 CEO지. 저런 역할이 또 있나 싶은 정도? 그리고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우위를 정맥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시절에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고 물론 나중에 가면 엄청난 또 여자가 나오죠. 우리 한국사에서. 선동정한, 진동정한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사실 영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고 기황후라고 하는 분이 또 있지. 기황후라고 하는 분이 또 있지. 기황후. 제가 전에 그런 얘기가 됐잖아요. 원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군대를 보냈지만 우리는 기황후를 보내서 원나라를 정리했다. 그래서 기황후를 딱 보냈더니 원나라가 끝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복하는 나라예요. 한방에 끝냈어요. 그리고 기황후 아들이 결국은 북원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나라가 계속 유지됐으면 기황후 혈조 계열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장희빈 뭐 이런 거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료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서 그 맨바닥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강국가에서 최고위자리까지 올라가는 인생 진짜 드라마틱한 거지.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칙천무후도 내놔 그런 거 하거든요. 칙천무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칙천무하고 기황후하고 조금 다른 점은 칙천무는 정치를 진짜 잘했고 기황후는 어떻게 보면 민빅과입니다. 민빅과.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가죠. 자기 사람을 너무 심지. 이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원나라가 그 전에도 해롱해롱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제일 오래된 나라라는 걸 생각하세요. 고구려보다 신라가 빠릅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신라가 57년. 고구려가 기원전입니다. 37년. 건국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가 18년. 당연히 고구려보다 백제는 늦을 수밖에 없고 아들이 만든 거니까. 그리고 가야가 기원후입니다. 기원후 42년이니까. 허황후가 오는 건 48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라가 압도적으로 빠르죠. 물론 진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 진짜 그랬을까? 신라가 고구려보다 진짜 빨랐을까? 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혐의가 좀 있지. 두 가지 혐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신라 중심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라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항상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박혁거세 치세가 60년, 61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당시 사람들 수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거는 뭐냐면 박혁거세 치세를 늘려가지고 고구려를 고구려보다 빠르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그냥, 그냥. 우리가 불순해서 이런 생각들을 잘 해요. 사람이 참 믿음이 두터워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너무 한쪽이 이렇게 쭉 길지예요. 갑자기 그게 길어지면서 박혁거세 치세가 길어지면서 고구려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20년 차이, 20년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박혁거세가 원래 60년이 아니었으면 조금 뒤었으면 한 30년이든 20년이든 이랬으면 좀 역전됩니다. 그리고 치세가 너무 이렇게 60년 동안 치세가 될 정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다음 아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이 될 수 있을까? 아들이 너무 늘고. 영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국. 왕세자인데 왕이 됐더니 70이에요.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곡 초기거든요. 초기에 이런 식 문제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너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렇게까지 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올라오면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저렇게 계곡 초에 그런 문제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탈애랑 문제가 생기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냄새가 좀 나요.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남의 왕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만약에 박혁거세의 정상적인 아들이고 하면 그 정도까지 살 수가 있나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뒤집으려고 작전 쓴 거 아니냐. 그런 불충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지만 역사에 나오는 거는 신라가 더 빠르다더라. 이거 사람들이 신라를 좀 떨어지게 보는 자꾸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신라가 늦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오는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역사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대 남의 왕, 박혁거세의 아들 그래서 박혁거세는 거서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남의 왕부터는 차차웅 남의 왕만 차차웅입니다. 차차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방언일 거예요. 방언 그래서 차차웅이 뭔지를 잘 몰라서 이제 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거서간 이렇게 칸이라고 나올 때는 아마 칸하고 연결되는 어떠한 이러한 부족의 단체장 집단의 우두머리이라는 의미가 강할 거예요. 다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갈아 굽기에 보면 구간 이렇게 해서 아홉 개의 어떤 집단이 나오거든요. 그걸 칸으로 완전히 대치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북쪽에 가면 유목민들 흉노나 이런 사람들은 다 칸이거든요. 다 칸으로 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깃발을 하나 딱 잡고 저 간이라고 하는 글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이게 지금 깃발 든 것 같은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글자 생김새도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소도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사실 어떤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신성한 막대기 신이 오르내리는 막대기 신의 피래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대, 신장대 그런 어떤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유는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고 판다고 나오나 제대로 안 나옵니다. 2000년 전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차차웅을 자충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차차웅을 자충이라고도 불렀는데 저걸 한문식인지 안 그러면 차차웅을 약간 이렇게 음을 바꾼 향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차웅은 뜻이 없는데 한문으로 자충이라고 쓰면 자비가 충만하다. 저게 사랑자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비라고 하잖아요. 이 자비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이거는 사랑. 이거는 슬픔. 이거는 일로 얘기하면 애사를 같이 해주는 사람. 애사. 이거는 경사. 이거는 이를 북돋아주는 사람. 슬플 때, 힘들 때 같이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자가 누구냐면 차씨. 차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륵보살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비이와 관련된 게 대비 관세음보살. 그래서 저기에는 사람이 충만하다. 저게 진짜 저런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석만 하면. 해석만 하면 그런 식도 가능해. 그런데 차차웅을 김대문이 계림잡저라고 지금 생각을 추정만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게 계림잡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삼국조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김대문의 그래 라고 나오는데 김대문이 여러 가지 글을 써요. 제일 유명한 건 화랑색입니다. 그런데 저 계림잡전이면 계림이면 경주거든요. 그래서 경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아마 계림잡전이지 싶어요. 이름만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데 대충 뭐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지. 제목 보면 대충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차차웅은 곧 무당이다. 무당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무당 집단이구나. 그러면 그게 우리 전통은 아닙니다. 무당이 뭐냐면 강신무에요. 여기서 무당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신무와 세습무입니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해서 뭐 하러 왔어?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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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갑자기 어린애 목소리가 나와. 휘파람 소리가 약간 들리면서 세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새가 거기서 제가 세탄이도 약간 새와 관련돼서 영혼을 전달자로 북방의 샤머니즘에서 영혼의 전달자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승과 그 다음에 하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걸 새로 보거든요. 걔네가 근데 저게 북방의 뭐 저기 툰드라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무가 큰 게 이렇게 쫙 깔려 있고 평야에다가 새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무 토템 그 다음에 새 토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소떼 같은 데도 맨 위에 새를 장식하는 게 그런 거다. 새가 왔다 갔다 하는 전령이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리고 그 풍습이 오늘 우리까지 지금 남아있는 게 제사 지낼 때 쌀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세 발자국이 찍힌다더라. 뭐 이런 쓸데없는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절대 찍히는 일 없습니다. 그냥 쌉소리인데 그 연원이 그렇게 올라간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신무는 어떻게 신이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실리는 거 몸주라고 하는 실리는 거고 그런 어린애 귀신이 제일 많아요. 귀신이 되는 저렇게 신이 되는 종류가 두 종류 있습니다. 억울해서 죽은 억울해서 죽은 그 다음에 쎄서 죽은 쎈 놈 억울한 놈입니다. 억울하고 센 놈이면 최강입니다. 억울하고 센 놈 최강입니다. 그런 최강자 최영장군 되겠습니다. 최영장군 그리고 단종도 우리나라 무당들이 몸주가 많아요. 몸주로 몸의 신으로 단종을 모시는 경우 굉장히 좀 재밌죠. 단종은 약간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리도 못 지키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단종은 참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 세면 그래서 최근에 센 놈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더니 이 사람은 너무 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당들에게 한국 무당에서 신으로 많이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입니다. 인천 자유공원 맞나요? 어렸을 때 가봤었는데 독립기념관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를 다 학교에서 한 번씩 갔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맥아더 장군 동상을 가야 돼요. 그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 옛날에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을 몸주로 모시는 무당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영어가 되나. 그렇다고 맥아더 장군이 한국말로 이렇게 저 사람 지금 이사가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맥아더가 영어 쓸 거 아니야. 본토 영어 인데 무당이 알아듣나. AFKN을 많이 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맥아더가 세다라고 하는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물론 인천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단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국제시장 그런 거 영화에도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되고 나서 순사라고 하는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순사는 사실 지금 경찰이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울면 순사 온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였고 이 순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일본 천왕이 있죠. 일본에 천왕이 있는데 이 천왕을 발밑에다가 놓고 조인서를 받은 게 맥아더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맥아더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해서 이 나라를 구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반대할 때 맥아더가 못 밀어붙였으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맥아더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고마워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맥아더 안경도 유행했고 맥아더 파이프도 유행했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맥아더를 몸주로 모시는 저 무당집에는 맥아더 파이프가 있습니다. 맥아더 파이프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 그래서 센 놈 몸주가 된다. 그러니까 신이 된다. 신이 돼서 내한테 실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억울한 놈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 누가 있을까 어려서 죽은 사람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울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살아봐야 힘들기만 한데 어려서 죽으면 예전에는 어려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걔네들이 제대로 안 돼서 억울하게 얘네들이 원혼으로 떠돈다.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다 보니까 실려오는 경우도 많은 거지.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 있죠. 장화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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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늙어서도 귀신 될 사람 엄청 많지. 시입장가를 못 가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런 문제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영혼 결혼식을 시켰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혼을 안 하면 원기가 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요. 지금은 결혼이 선택인 상황이고 그때는 결혼이 무조건 밀려서 가는 세대였고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통과 의뢰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저걸 못 하면 원기가 된대요. 남자는 내가 그나마 좀 모르겠는데 여자가 원기가 될까? 여자는 결혼해갖고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시대가 올라갈수록 그런데 저게 그럴까? 그런데 여자도 원기가 된대요. 그런데 여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리고 남자는 더 비율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녀귀신과 몽달귀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강신무는 무당이 신하고 이렇게 접신을 하는 거죠. 접신을 해서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샤머니즘 문화입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북방 유목민 계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신라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쪽 사람들은 다 저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신라 쪽은 강신무가 강하고 그리고 저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애들 애들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애들 비율이 제일 높고 나중에 지장 시환경 같은 데 보면 시환경 같은 데 보면 선동자 악동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장전에 가보면 우리나라 지장전에 가보면 언제나 동자 동녀 상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장부살 탱화에도 보면 애들 그림이 있어요. 애들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런 것과 사실은 연결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세습무 풍습도 있어요. 강신무는 대부분 무당집 앞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기다가 등 같은 걸 달아놓는 경우도 있고 이걸 대나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세습무 같은 경우는 무과를 통해서 어떤 노래 같은 거 그래서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연극적 요소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부부끼리 부부클리닉 할 때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짜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습무는 무과라고 하는 신을 달래는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저쪽은 백제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백제 쪽 사람들을 이제 뭐가 발전하냐면 판소리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 우리 그런 거 무슨 무슨 제라고 하는 게 째를 의미하거든요. 째 무슨 째가 있어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무과들 무과가 사실은 원형이 돼서 그런 판소리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는 교육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만 말하면 점으로만 얘기하면 이쪽은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암기해서 하는 방식이고 이쪽은 그냥 즉흥적으로 딱 봐가지고 그냥 찍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왔지? 이렇게 이쪽은 예를 들면 정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주라도 불러봐요. 뭐 이러면서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똑같이 부르는데 이쪽을 이 세습무를 단골래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당한테 다니는 사람들을 단골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단골손님이라고 하는 단골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세습무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신무하고 세습무하고는 다르고 그렇지만 신라 쪽에는 세습무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강신무입니다. 그래서 심기가 강한 사람들 재정일치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기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결국 왕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거죠. 개림 잡전에 보면 차차홍을 무당이라고 한다. 전에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화랑 나중에 볼 건데 화랑과 관련해서 남모준정 이야기 해서 나중에 삼국유사에서 볼 건데 이 화랑도 경상도 방원에 화랭이가 있고 화랭이는 무당이에요. 무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랑도 무당이고 국선도 제가 보기에는 무당이고 선이라고 하는 표현 신선선자 선입니다. 조이선인 어쩌고 어쩌고 할 때 국선 화랑 화랑의 오야붕이 국선이거든요. 대장이 국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다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당들이었기 때문에 신기가 강한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박씨, 석씨, 김씨가 이렇게 교차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세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거죠. 무당 사회에서 세습보다 저런 세습문은 진짜 세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무당이면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에게 그 무가들을 계속 전수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판소리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종교인 중에서 직업적 종교인이라고 보면 되고 세습문은 강신문은 자기가 선택해서 신기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다 무당 전통이에요. 무당 전통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일본 사람의 주장인데 일제강력 때 일본 사람이 주장한 건데 자충이 반절법을 쓰면 중이 됩니다. 그래서 승려를 지칭할 때 스님을 지칭할 때 스님이라고도 하고 중이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승가 인도말 상가가 상가를 승가로 음사한 거고 이게 실크로드를 거치면서 가짜가 떨어져 나서 승이 된 거고 승에 대한 존칭이 님이 돼서 승님이 되고 승님이 스님이 됐다. 스님이 됐다. 그리고 이 승에는 스승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도 사부라고 부르고 스승사자를 사부라고 부르고 나중에 여기 월명사 나올 때 이런 사람들도 다 사자가 들어가면 승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에 그런 문헌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훈몽자회나 이런 데 보면 저거는 왜 스님들은 스승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하면 승가라고 하는 건 단체라는 뜻이고 원래 그게 사인 최소가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떼거리라는 뜻이 있고 집단이라고 하는 떼거리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것을 번역해서 무리중자를 써서 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는 이거는 음역 이거는 의역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은 승은 음역 그 다음에 중은 의역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왜 중이라는 말만 저렇게 비속어 같이 떨어졌느냐 스님은 관계가 없는데 중은 중놈으로 붙잖아요. 스는 님으로 붙고 중은 놈으로 붙거든요. 왜 중만 이렇게 떨어졌을까 와 관련해서 저 일본학자의 저 이야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 커요. 반절법을 쓰면 자충이 곧 중이다. 중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이 쉽게 말해서 초기 승려들이 승려들이 무속을 대체하는 거예요. 무속의 제사장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섞여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무속의 제사장들을 쉽게 말해서 무당이죠. 무당 이 무당들을 불교가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체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무당들을 이렇게 승려들이 신분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 작전을 씁니다. 이거는 어떤 집단이 다 있어. 지식인의 지식인의 차별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도 수사자를 물어 죽여. 수사자가 수사자 새끼를 물어 죽인다니까. 이유는 뭐냐면 경쟁자를 도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맨 처음에 이 한반도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은 누구냐?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런데 불교 승려들이 이류로 들어온 거지. 이류로 들어온 거지. 그러다가 점점점 얘네가 힘이 커지면서 얘네를 이긴 거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충이라고 하는 표현과 섞이면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천주교가 처음 들어와서 하느님 야회나 여화가 하느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식에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걔네가 그냥 수용해서 썼죠.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바꿨죠. 하나님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섞어서 붙여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용어를 가져다가 쓰는 게 편한 거예요. 자기네들 세력을 넓히는데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이 그때 쓰여지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해봐. 해봐.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어. 그런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승려들이 강해지면서 이 무당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떨어뜨리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맨 밑으로 떨어집니다. 신분이. 왜? 이 사람들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식인이거든요. 이렇게 지식인. 그래서 이 지식인을 2등으로 놓게 되면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이 역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고 이게 여당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당이 됐을 때 얘네들을 야당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초토화를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대거리를 못한다. 그렇지 않고 걔네가 야당일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면 여차하면 세상이 또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맨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다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가 되면 이게 유교가 들어오고 유교는 불교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는 먼저 들어왔지만 불교보다 세력 범위에서는 늦게 작동을 하거든요. 신유학이 고려 말에 신유학이 신진사대부죠. 신유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조선이 들어섰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승려도 이리로 떨어집니다. 맨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 때 위아래가 삭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1등이었다가 2등이 되는 게 아니고 1등은 밀리면 꼴등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유교 시절에는 조선시대 때는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위였고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교관 역관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외교관 역관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중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또 올라갔고 이 유교의 선비들은 어디로 갔느냐 또 맨바닥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죠. 맨 밑에서 지금 세 종류가 모여있는 거야. 얘네가 제일 위로 올라가 있고 맨 밑에 무당 승려 유교 갓쟁이 셋이 모여있는 거야. 펄로 딱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재밌는 문화예요. 지식인이 지식인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문자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설 때도 승려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문자를 아는 사람이 유생 말고는 승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별한 거고 늘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글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이라고 썼는데 왜 중만 스는 님이 됐고 중은 놈이 됐는가 를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맨 처음에는 승려하고 무당하고 무당이 셌을 때 이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차파낙차파낙 하고 있었는데 마치 하느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갈려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갈려나갈 때 이거는 그때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채 갈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얘네랑 붙어 있기 때문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이 더 오랫동안 사용됐었던 용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스님보다 중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한자로다가 다 바뀌기 전에 향원들을 쓸 때도 중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 자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석할 때는 무리중자로다가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단어들이 연결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게 승려들도 뭐라고 본 거냐면 쟤네들 뭐예요. 저 머리 깎고 이상한 옷 입고 있는 쟤네는 뭐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무당이에요. 저게 인도판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지. 타로점 같은 거 보는 카페에 갔어. 타로 카페에 갔어. 그래서 시골분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저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러면 중간에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화투로다가 패 떠 보는 거예요. 패 떠서 점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게 사주 보는 방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표현이 차차웅은 남해왕한테서만 나오는 칭호거든요. 왕을 가리키는 칭호 중에 남해왕만 유일하게 차차웅이라고 해. 이 사람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기원 후 사람이에요. 바로 기원 후 사람. 바뀌었고 너무 오래 해서 이 사람이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기원 후 사람인데 이때만 차충 차차웅이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 야 불교가 그 시절에 그 근처에 들어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저게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늦더라도 생각보다 527년이 아니고 기원 후 얼마 뒤쯤에 바로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허황 얘기죠. AD 48년에 나오는 허황 얘기. 지난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허황옥 금관성 파사석탑 쪽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도솔가 얘기가 나와요. 도솔가 얘기가 도솔가 AD 28년에 도솔가를 지었대. 이게 도솔천 얘기거든요. 야 28년에 도솔천 얘기가 왜 나오지?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런 것들은 다 나중께 앞으로 소급돼서 올라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황옥도 지금 AD 40년 저건 28년 도솔가 28년 그 다음에 남해 차차옥 때 그게 중이라는 칭호가 파생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100년 전쯤에는 AD 100 그러니까 기원은 100년 안짝쯤에는 벌써 신라 쪽에 뭔가가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뭐가 있냐면 탈해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력이거든요. 배 타고 오는 세력이거든요. 어디선가 배 타고 와요. 어디서 왔을까? 배 타고. 우리나라의 신라 쪽에 배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경남 쪽으로 배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동해는 아닐 거야. 하와이나 호놀룰루에서 배 타고 오기는 너무 멀지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일본 쪽 아니면 동남아 쪽이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저 맨 남쪽 끝 유구국 오키나와 이런 쪽을 경유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기에 허황옥 이야기 있지? 배 타고 왔다는 얘기 있지? 탈해왕 얘기 있지? 김수로왕 얘기가 이게 다 얘네들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자꾸 배 타고 온다는 얘기가 있지? 근데 배를 타고 오면 불교 전례가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스토리가 그 이면에 존재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몇 가지 가지고 때려 맞추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논문은 못 써요. 이 정도 갖고는 논문은 못 써. 이 정도 논문 쓰면 네가 뭘로 증거할 건데 딱 세 가지 허황옥 자충 도솔가 도솔가 내용이라도 좀 적어놨으면 참 안타깝지 됐을 것 같은데 뭐라도 약을 팔 건데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하지만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나 그리고 도래인들이 왜 자꾸 그때 나오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좀 있으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석탈해하고 김수로왕하고 또 신통대결을 벌이는데 그런 이야기 스토리나 이런 걸 보면 저게 좀 불교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 십이왕 이야기 틱한 그러한 설정들 이라고 할까 그래서 과연 진짜 불교가 그 옛날에 한반도에 1차로 전례를 했었는가 그러니까 경남 쪽에 한번 이렇게 올라왔었나 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사금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사금 이사금 탈해왕이 탈해왕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석탈해 좀 애매합니다. 캐릭터 진짜 좀 야리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석탈해가 저 남해왕하고도 아니지요. 유리왕하고도 한번 부딪히고 충돌하고 칩니다. 양보를 했다 하는데 왕위를 양보했다 하는데 아무튼 쳐요. 그래서 유리이사금 다음에 유리이사금 다음에 석탈해가 왕이 되는 거고 석지의 어떻게 보면 첫 첫 인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수로왕하고도 경쟁을 한다니까 저요. 석탈해는 쩔인가 동네 북인가 왜 이쪽에서 신라 쪽에서도 지고 왜 가야 쪽에서도 지고 도대체 얘는 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왕이 돼요. 도레인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집단의 왕으로 오른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도솔과 얘기 이제 해보면 거기서 태양이 두 개 뜨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석탈해 도대체 정체가 뭔가 에 대한 것 그런 이야기들 함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